견심자동차 또봇 제트 컴파운드가 모두 이전되었습니다 제트, 들려? 제트, 다행이다! 와, 제트가 돌아왔어! 잘 될 줄 알았음 다시 태어난 거 축하해, 또봇 제트 고맙다 제트 말투가 라고 할 줄 알았냐, 그러더라고 말투 못 고쳤네 내 말투인데 어떻게 고치냐, 그러더라고 나는 이 말투가 좋으니까 억지로 바꾸지 말라, 그러더라고 뭐 불만이냐, 그러더라고 내가 언제 불만이랬어 깜짝 놀랐어 아, 뭐야 뭐야 깨어나자마자 장난한 거야, 너? 이런 제트, 이 장난꾸러기 잘했어, 둘 다 시스템에도 완전 정상으로 나와 세모랑 한수가 잘해준 덕분에 100% 이전도 됐고 전혀 변질되지도 않았어 우아우아 그러니까 옛날 제트 완전 그대로라는 거지 응 그럼 또봇 중에 제트가 제일 좋아하는 건 아직도 EY라는 거지 그치 그치? 응? 착각하지 말기바라 제트는 원래 나랑 더 친함 부정 제트는 병을 제일 좋아합니다 응? 야, 이한수, 왜 이렇게 안 받아? 어, 그럴 일이 좀 있었어 어휴, 우리 축구 완전 졌어 야, 뚝 이한수, 다 너 때문이잖아 어? 왜 발을 다치고 날리냐 공공 과일 먹으래 빨랑 좀 나와라 추석 때 굴역전 해야 돼 굴역전이 아니고 설욕전, 녀석들아 우리 팀 이름 바꿔야 될까봐 저쪽 닐닐이 몽키즈야 대도 바나나 맛있다고 막 놀린다 아, 그건 그렇고 너 또봇 찾고 있다며 찾았어? 아, 아니 함수야, 변신부터 해보자 나중에 전화할게 또봇 제트! 트랜스포메이션! 좋다, 그러더라고 역시 두 명이니까 되네 세모, 안 믿을 수도 있겠지만 세모에 대한 내 마음은 변한 게 없다, 그러더라고 내가 보기엔 변한 것 같은데 변명 안 해도 된다니까 진짜라, 그러더라고 아,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, 그러더라고 됐고 근데 한수는 우리랑 같이 잘할 수 있어? 앞으로 힘든 일도 많을 텐데 응, 열심히 할게 너 상실하게 해야 된다 이거 장난 아니야 뭐 빠지고 그러는 거 없어 응, 알았어 제로, 트랜스포메이션! 불가, 할 수 없습니다 아, 진짜? 그럼 설마 제로도? 판씨, 판씨가 이거 한번 해볼래? 아, 지금 제로는 변신 기능 없습니다 아, 맞다, 그렇지 뭐야, 제로 심기사한테 뺏겼을까봐? 아, 그건 아니고 저 도운, 우리는 또봇을 만든 사람이긴 하지만 또봇에 대해 정말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걸까? 아, 이게 수리를 하는 건지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건지 결국 로드리퍼는 생각보다 약했던 거야 합체도 안 한 또봇에게 질 정도로 이제 알았으니 더 강화할 생각이나 하란 말이야 그래, 내가 도와줄게 아, 요즘 너무 잘 쉬었더니 머리가 너무 맑아 맑겠지, 아무 생각 없으니까 자, 잡담할 시간 없어 곧 우리 진짜 사업이 시작된단 말이야 시작은 무슨 아직 고객도 없는데 곧 생길 거야 나도 준비가 끝났으니까 한번 볼래? 고객님,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